자메 예수님, 자메 예수님 성 김대관 안드레아 성인의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3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10주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연속에서 3일 동안 성체 기적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마음 안에 또한 정신 안에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께서 말씀하셨듯이 란치아노 이탈리아에서 성체 기적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성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주년 때 성체 기적이 3번이나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10주년 기념 미사 때 나주 성당에서 미사를 공원하였는데 그 때 성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나주 성당은 아주 많은 사람들로 완전히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때 유리아가 유리아 엄마에게 성체를 영하셨습니다. 유리아 엄마가 이래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려하셨습니다. 유리아 엄마가 이래서 말레이시아가 왔습니다. 그 때 유리아가 오셨습니다. so you go to your place. 유리아 엄마가 오셨습니다. 유리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리아 엄마가 오셨습니다. 유리아 엄마에게 주제가 있습니다. 유리아 엄마가 앉아 있다. 연애아대가 옮겨주셨습니다. 유리아 엄마가 거기에 주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유리아 엄마가 오셨습니다. 유리아 엄마가ишь. 그래서 제 눈으로 율리아 엄마의 입에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그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 위해서 그 성체 기적을 꼭 보여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성체 기도를 목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병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었고 너무나 더워서 우리는 모두 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고정에서는 저를 해요. 저번에 저를 율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천안에에 있는 율리아의 두 명이었습니다. 저번에의 문을 왔습니다. 저번에 상당에 앉아있었기에 제가 앉았죠. 저번에 안받는 것입니다. 저번에 litigation은 tyndon이 부장한 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를 부르도록 하셨어요. 저번에 부르시는 손짓을 했었기 때문에 저번에 그녀와가 왔더니 저번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복을 해 주시기를 청하셨고 또한 율리아 회장님께 강복을 해 주시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성모님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율리아 엄마의 오른쪽에 있었고 그런데 그때 막 울고 계셨는데 왜 울었는지는 몰라서 저를 잡고 뛰어오르셔서 같이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풀짝 뛰어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때 성모님 상이 있는 곳으로 뛰어오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봤는데 7개의 성체가 성모님 상 앞에 내려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리아 엄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성세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가까이 앉아 계셨던 분들이 성세가 퍽퍽퍽하고 내려온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율리아 엄마께서 어떤 것을 보셨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실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실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나오면서 아주 강한 빛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아가 내가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아주 빨리 지나가고 성세가 내려오신 것을 보시고 바로 성모님의 상앞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때 시계를 확인하였는데 3시 40분이었고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교구에 있는 주교님께서 이 성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려오신 성세를 그대로 두지 말고 다 모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주일 저녁이 일곱 명이 성세를 영하도록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처음으로 성세를 모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피트 마르샤 신부님께 성세를 영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세를 윌리아 엄마께서 모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땐 왜 우셨는데 저희는 그땐 왜 그렇게 우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렇게 성세를 영하에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세를 영하시고 나서 고개를 떨구시고 깊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에 엄마를 강의에 다시 인한의 목소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얹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때 또한 제 성세를 목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은 성세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그 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은 현 iceman에 다시 백계로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윤리엄 엄마의 성체 기적이 일어난다고 혀에 찍었는데 그때 제 손가락에 다 피로 물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 아까 보셨을 것입니다. 자된 영혼을 통해서 33번이나 성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의 아주 나주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나주의 그 많은 기적들과 또한 윤리엄 엄마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손악에서 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그 방주를 마련하셨던 것을 성모님께서 마리의 구원 방주를 마련해서 사람들을 태우고자 하십니다. When Mama Julia embraces you, Mother Mary is embracing you. 윤리엄 엄마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한 명씩 안아주실 때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You Korean are so blessed. You have so many martyrs. 여러분 한국 분들은 아주 복된 분들입니다. 많은 순교 성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You have sent Andrew Kim Take-on, Po-chong An-san, and the other Korean monster to help you, to support you. But we have so many saints in heaven to pray for us every day. 많은 성인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힘을 주고 계십니다. You have witnessed already this evening how weak was Mama Julia. She could hardly walk. 오늘 저녁에도 목격하셨습니다. She could stand properly, but when she took the mic and started singing, started singing, stuck the engine, the power came. 그러나 마이크를 잡으시고 말씀 전화기 시작하셨을 때 엔진이 다시 돌아가듯이 그렇게 성령의 힘이 이렇게 윤리엄마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 힘에 절대 의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pray to the Lord to give it a grace so that we will be united with Jesus, Mother, Mary, Be God and Father with the little soul, and we one another.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또 예수님과 성모님과 자매정과 온전히 서로서로가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바치십시다. So that all of us will be a one mind, heart, and soul, oneness in the Lord.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ext year at this time, we will be celebrating the 33th anniversary of the first we've been here. 바로 우리가 성모님께서 눈물을 미친 33주년을 이곳에서 기념하게 됩니다. You go back home and bring your crown here.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거대한 사람들을 무리를 데리고 이곳에 오십시오. Bring your fellow Christians here. Bring your priests here. Bring your bishops here. 여러분의 동료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부님들과 주요님들과 다 모시고 오십시오. So that you and I and all of us will defeat the devil.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모두가 마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So if your heart must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Put the message of love into practice. I am your share with the fire spirituality. When people persecute you, you pray for a day. I am your share with the fire spirituality. When people persecute you, you pray for a day. There is no more time to waste, no more time to hesitate. Before this world turned into ashes. Instead of turning into ashes, the cup will turn into a cup of blessings. I am your share with you. I am your share with you.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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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Thank you. Thank you.